대집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대집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인데요 행정시판도 제기할 수 있겠고 항고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적 계기에서 처분성은 개과영청처분은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중에 통제행위죠 실행은 권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비용납부명령은 급바함형으로서 처분성 다 인정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협의소익이 주로 문제가 돼요 즉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즉시 종료되고 원생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종료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자승계, 철거명령과 대집행 각각의 절차는 하자승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집행 각각의 절차는 개고영창통지, 대집행실행 등은 동일한 대집행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자승계가 긍정됩니다 하자승계 파트에서는 하자승계가 긍정되는 것과 부정되는 걸 각각 나중에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이나 결과제과 청호 이런 것들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